이그 맨 로블럭스 미호와 여맨이는 최고의 커플 우리는 포켓몬스터로 따지자면 최고의 러켓던 러켓던 우리는 맞지 햄버거에 들어가는 나는 빵이고 너는 상추 패티 와 패티 나는 패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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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게 아닐까 우리는 최고의 커플이라고 우리는 척하면 척하는 그런 커플이라고 나도 커플 넌 뭐야 넌 뭐야 넌 빠져 우리가 최고의 커플이라는 거를 구독자님들한테 보여주는 건 어떨까 그래 증명해 보이겠어 넌 뭐야 넌 뭐야 가 가 가 우리 플레이어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점프 맵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이거 협동하지 않으면 깨지 못하는 그런 맵이라니까 우리가 튜토리오를 가서 우리가 어떻게 깨는지 보여주자 내가 배봐 줄게 미호야 가버려 좋아 너 뭐야 너 저리가 저리가 우리끼리 할 거야 우린아 나와 그래 고마워 고마워 나와 너 미호야 우리가 얼마나 최고의 커플인지 넌 보기만 해봐 내가 갈게 내가 갈게 어때 오 좋아 그 다음엔 내가 노란색을 눌러줄게 우리 우리는 최고의 커플이야 그 다음에는 빨간색을 눌러줘 내가 빨간색을 눌러줄게 그리고 내가 노란색을 눌러줄게 역시 여맨이야 그리고 내가 머리를 내어줄게 역시 여맨이야 점프에서 올라가고 사다리를 만들어줘 역시 우리는 최고의 커플 커플 어우 현타 커플이다 현타 커플 구독 미아야 부럽지? 부럽지? 어 어 근데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안 부러워졌어 계속해 네 내가 부럽잖아 녀석 괜히 튕기는 거 봐 춘다리 녀석 미아야 그럼 껴줄게 너도 일로와 아빠 커플이 아니라 이번엔 최고의 팀을 맘으로 보고 와 여기는 세 명이 할 수 있는 맵이거든 세 명에서 하는 협동 맵을 해볼겁니다 세 명이라 더 어렵겠죠? 자 세발 자전거 좋아 좋았어 가볼까 자 이건 세 명이 눌러야 되는 거 같은데 어? 그러네? 나 눌러 빨리해 빨리해 우리는 세 명이니까 세 명이 구호가 없어? 오케이 그러면 올라가면서 중국집 이름 말하... 중국 메뉴 이름 말하기 그래 동시에? 동시에? 그래가지고 동시에 똑같아야 된다? 아 중국집 하면 알지? 간다? 아 알지 알지 하나 둘 셋 짜장면 난자원스 뭐? 난자원스 아니 어떻게 이게 다 달라? 아니면... 퀵 퀵 퀵 퀵 퀵 뭐야 위에를 눌러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머리로 눌러야 되는구나 아, 철석기, 철석기! 이라야, 머리로 눌러! 아니, 오케이! 머리로 한 번 누르고 가고 세 명이 동시에 눌러야 돼! 하나, 둘, 셋! 아니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니, 뭐해!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됐어! 가자! 야, 그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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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가자! 가자! 바로, 바로, 바로! 눌렀어! 아, 떨어졌다! 거짓말이야! 나, 나 떨어졌어! 가야 돼, 가야 돼! 돌아와! 깼어, 깼어, 깼어! 우리 깼어! 레벨 6! 6? 자, 이제 마지막이다! 마지막 팀워크야! 첨중이 아니면 안 돼요! 세 명이 아니면 안 된대! 너 눌러줘야 돼! 내가 철석기 눌러줄게! 어, 여기 반대편에도 눌러줘야 돼! 오케이, 리아야 거기서 우리를 지시해줘! 아니, 야, 찹찹이 아니고! 진짜, 진짜 쟤 어떻게 해, 죽일까? 뭐야? 와우! 간만에 로블루스 끄고 싶네? 왜 와보시지? 멍청이들아! 밟아줘 제발! 오! 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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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가 눌러줘! 내가 갈게! 자, 뭐지? 올라가! 오케이, 올라갔어! 올라가면 뭐하는데 이제? 여기 떨어져도 바로 남색이 있을 수 있는 구간이 있네! 그러면은, 눌러줘! 여기 밟고 올라가서,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눌러줘! 어! 좋았어! 나도 내려가서, 여기 안에 있는 거지! 여기 위 보이지? 어어! 여기 보라색이 있어! 오케이, 파란색 뚫어주고! 한 명이 가자! 오케이, 가자! 이거 여기서 한 명 더 눌러주고! 헐! 떡뚱! 떡뚱! 우리 둘이 동시에 눌러야 되네? 어어! 그러면은... 아, 미호가 저기 밟고 와! 저기 파란색깔! 그니까, 여기 보이잖아? 아, 보이지! 파란색깔 떼고! 미호야, 파란색깔 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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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고 와도 돼! 떼고 와도 돼! 그치, 그치! 이거! 아주 좋은 협동플레이! 앞으로 가세요! 밟으세요! 그리고 우리는 빨리 가는 거죠! 시합 5초 동안 열린대! 승리 지점 문이! 시작! 리아야, 빨리 먼저 가야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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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가... 얘들아, 문이 닫혀! 빨리 가! 어디 가, 얘들아! 왜? 어딜 가는 건데? 이쪽 불을 오면 다시 15초 되잖아! 어디로 가는 건데, 리아야, 우리? 여기! 여기! 여기로 와! 여기가 문이 열린다는 거구나? 깼다! 우리 바보였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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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고의 팀이 되었습니다! 예! 화도 내고, 욕도 했지만, 우리는 어쨌든 최고의 캡틀! 캡틀!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구독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Youtube 구독 뿅 좋아요 뿅 뿅10 빅 뿅10 부하 Confeder automated 야구시릴 척 크시